오늘은 가요 빅스타 쇼 함께 하고 계신데요. 지금 오십니까? 근데 벌써 첫 방송의 마지막 초대 손님을 보실 시간이 됐어요. 아쉬우시죠? 다음에 또 오시면 되죠. 자 그러면 이번 무대는요. 아마 정말 여러분들이 추억을 하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. 뭐 지금까지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가 있었는데 이번 무대는 오랜만에 정말 학창시절로 돌아가셔서 통키타와 함께하는 무대, 퍼크송의 무대 저 어렸을 때, 학창시절에 이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. 나는 나는 갯벌이 누구요? 채식주의자로 유빈하십시오.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습이 똑같은 분입니다. 오늘 가요 빅스타 쇼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주실 분은요. 양아영 씨입니다. 양아영 씨의 무대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 복받고 복지 있는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양아영 씨의 무대들입니다.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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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